아 여기가 공덕동 이에요 예 경희선 철길 옛날 경희선 철길 여기가 벚꽃길이거든요 서울하고 신우주 경희선 철길 여기가 지금 공덕동 홍대거리 쪽으로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벚꽃길이래 벚꽃길이 만발했네요 그쵸 만발했어요 산악계 서울 산악계로 왔습니다 일회일이라서 아 여기 만발했어요 만발했어요 벚꽃이 완전 만발했네요 저건 공덕역에서 지금 관원 정해져요 공덕역 1번 출구 나와서 쭉 전진하면 나와요 벚꽃터널길이에요 이게 지금 경희선 경희선 철길이에요 서울로 가던 철길인데 저건 공원화를 만들어 놓은거죠 뭐하고 싶어요 도착할 때 도착했을 때 도착해 전진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